아우마! 그 다이아블럭이 네 뱀이 또리틀듯이 막 막 치고 올라갈거야 아아 막 마음이 아프네 끌었나 이제? 엇 고생했다 갈게요 어버야 눈부터 떴다 와 털린거 같나? 안된대요 땅 땅 아니 그냥 뱀도 치고 와요 그냥 땅 땅 땅 땅 땅 땅 땅 저 지난번에 어 네네 금팀인줄 알고 뭐지 철팀 들어갔다가 죽을뻔했어요 오? 그런 일 있었나? 아니 다들 농사하시는데 사탕소수했죠 아니 그러니 그건 왜 네 앞에만 들어가면 바로 나왔어요 아니 무슨소리 안들어갔다네요 그냥 무슨 아 안들어갔어요 개그가 지내 개그 재밌다? 개그 재밌다? 개그 재밌다 개그가 너무 재밌나? 네네 그거 그거 두순이 아 두순이 그거 뭐야 가죽 개이요? 가죽 가죽 하하 뭘 어떻게 해야 저렇게 듣지 어떻게 해야 그렇게 듣지 아니 잘못 들은건가? 어떻게 어떻게 해야 그렇게 들어? 하나 둘 셋 가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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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놨어요 36개 이거 저 때렸어요 이거 때렸어 나이스 싫어? 나이스 어? 나이스 뭔지 모르겠지만 나이스 또 찬이 형 죽었어 아하 아하 지금 우리만 안 죽어요 우리만 다행 클라스가 있는데 어 태경오빠 응? 아니 그냥 저 뭐라고 했냐 눈지역이라고 눈지역? 그냥 그래도 상자가 있을 것 같아 맨손으로 스켈레톤 잡기 번개 맞아서 죽으면 어떡하지 어 여기 익스트림인데? 거기 가? 아니 여기 한칸 뭐지? 응? 바다 가운데 익스트림 있어 응? 응? 뭐지? 익스트림 어떻게 할까요? 익스트림 어떻게 해요? 익스트림 캐야지 좋지 아니 바다 한가운데 익스트림 있어요 아 좀 좀 캐기 힘들텐데 네? 널찍해요? 아니 한칸이요 딱 이거 캐기 힘들텐데 그냥 가자 어떻게 그렇게 돼있지?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 익스트림 아 이거 카드 사는데 겁나 귀찮아 태양보다 빠르게 아까 내가 죽었던 장소로 가겠어 나도 저번주에 한번 죽었었는데 언제? 한번 죽어가지고 매일이 안했어 치약 초고속으로 먹으러 갔지 그때 사기 전이었어 소태만 안 보이는데 나? 나 지금 마이너스 830에 270 어 드디어 나파라 그냥 뭐지? 뒤쪽으로 대각선으로 오면 바로 있는데 나 지금 엑스만 지금 하고 있어 상수수 잘했다 뼈다귀 있으신 분 어 음 나한테 조금 있어 내가 갈게 아니 있었는데 물로 얼른 드쇼 아직 저게 물이 남아있어 어디쇼 이쪽으로 축감된다 오! 다 남아있다 내 템들이 벌써 왔어? 어 벌써 뭐지 난 물도 아직도 흐르고 있고 이거 클릭하는 거 너무 귀찮은 거 아니야? 히히 나 와이너스 860에 170 몽리오빠 많이 캤어요? 몽리오빠 많이 캤어요? 나 지금? 히핑하나 아이템 먹었어? 어 다이아 58개고 에메랄드 5개 어 나 9만원 9만원 있다 나 땅 살까? 협곡 안에 또 협곡이 있어 나 땅 살까? 사사사 협곡 안에 어디로 살까 우리 일단 그 여기 어디라고 있냐 옆쪽으로 위쪽으로 말고 금쪽으로? 금쪽? 예 왜냐면 그 뭐지? 또 위로 올라가면 그냥 잠시만 여기 영자 있나? 돈 주는 방법 뭐야? 영자 있나? 일단 폐강은 같이 가기로 하고 어 우리 아 맞구나 에메랄드야 영자가 통화방에 있네 영자님 통화방에 있어 이거 저희 땅 살라고요 어 어딨어 얼른 오슈 어 어? 타영 오셨어? 어? 영자님 뭐해? 어 왔다 왔다 나 글로 갈까? 타영 어디? 나 근데 익스트림 있어가지고 익스트림에서 캐면 안 되냐? 아 대각선 쪽으로 딱은 나 그냥 익스트림에서 캐까 익스트림 우리 금쪽으로 사라고? 네 오케이 익스트림 어 난 찬성 오케 봉이 오빠도? 히 어 난 난 이거 팔러가면 되나? 자이안 먼저 대타지만 찬성 헐 여기 폐강은 이거 30인체엔 어떡하죠? 이거 그냥 새거 만들어서 하는게 낫나? 남천이 M&A도 팔아? 어? M&A도 팔아? 집에 냅둔 내가 팔게 어 여기 아 팔일이 너무 없어 철을 농사 농사 빨랑 농사하네? 아니 농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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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여기 익스트림 주소요 익스트림 농사는 내 쉽다 왜 물이 안 흐르지? 여기 여기 내가 뭐가 온 거 여기 여기 갈 거 없으면 아 지금 밤 아니야? 뭐지? 뼈다귀 잡아? 맨 아랫층 아랫줄 지금 야 세개는 밤 아니던데? 아 그래? 어 아 아 속상해 아 내 아 아 내구선이야 어? 32cm 돼요?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아침이요 잠깐만 860에 57? 이게 레..레기 아닌가? 나만 그런건가? 그래서 여기서 찾아본 거야 리리리리리 디리리리 오마이 오마이 다 전화 안 받은 다 전화를 안 받니? 노래 같았을 순간 전화를 안 받아 다들 바쁜가 보지 그러게 하탑수 135개 모였는데? 아 아파 근데 그걸 지금 굳이 할 이유가 있을까요? 끝나가는데 나머지 팔면 좀만 줘요 레벨도 없으니까 어차피 아 목숨 걸고 스켈레톤이랑 싸웠더니 뼈는 안주네 아 짜증나 아 나 배고픔 으앙 수고해요 램쥬 바로 쳐 죽을 것 같으면 램쥬 지겠어 아 돌 잘못 놨다 제발 빨리 가 돼지 죽어라 돼지 스켈레톤 스켈레톤 제발 싸워줍니다 이겼습니다 이거 사탕수수 한세트 가져간데이 네 대골 따위 호박도 가져간 호박집어 가져가야돼 어 호박도 다 팔아 그냥 다 파는게 주스님 전화왔다 아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아 예예 왜이렇게 전화를 안해 아니 스카이프가 또 맛이 갔네 뜰카이프도 있네 또 뜰카이프 갔어요 또 뜰카이프 전화 안해가지고 철팀이 1일차처럼 우리한테 선전포가 하는구나 했지 아이 절대 아니죠 좀만 전화 안했어 에헤헤 다 통화했는데 잠시만요 마이클 아 이거 뭐지 땅 사셨어요 혹시 아 아직 안사지 아 아무튼 사실 능력 좀 대시나 아 아 이따 보면 알거야 아 또 우리쪽으로 오실라구요 아유 뭐 그거야 아 이번에 금팀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어 스읍 금팀이 협조를 잘 안해주니 아 협조를 잘 안해준다? 네 왜 뭐 우울이야 무슨 상관이야 아 그러면 어 마음대로 할까요 저희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아니잖아요 금팀이 협조를 안하는거랑 그니까 우리 둘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니까 우리 둘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치 무슨 협조 안한다고 그냥 할라그래 혼자 어 아 그런가? 어 우리가 뭐 그럴 필요 있나? 금팀 따위한테? 우리는 아니 뭐 금팀이 협조를 뭐하러 바라 아 그런 그정도 역량이었어? 아이 그정도는 아니고 뭐야 어 깜짝이야 어 놀래라 아니아니야 그니까 태공곡갱이를 버려가지고 아아 아니 금팀이 뭐 눈치 볼 거 없잖아 우리 스읍 그러네 어 뭐 그래 알아서 하라 그래 어 어 그러네 그래 그래 그러면 도박은 좀 했나? 아 도박 지금 가려구요 도박이완 꿀이야 또 꿀 짱꿀이더라 아하하하하 바로 가야겠구만 또 대박났더라구요 이번 차에 땅은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아 우리 아마 이따가 보면 네 우리 어디까지 진격하는지 아마 볼 깜짝 놀라 할거야 아하하 미리 얘기해 미리 예고편 그정돈가 원래 또 예고편이 있어야 재밌잖아 유튜브도 또 예고편 만들어서 이게 재밌어졌잖아 아 그쵸 미리 예고해줄게 아하하 무서워 아마 그 다이아 블럭이 네 뱀이 또리틀듯이 막 막 쭉 올라갈거야 아하 막 마음이 아프네 걱정하지마 대각선으로 갈거니까 아유 좋네 또 그러지 우리는 현실적이라 우리가 솔직히 저번에 좀 그랬어 아 이거 뭐 어떻게 되건 말건 열받으니까 그냥 금 철팀쪽으로 무조건 올라가자 했는데 네 그건 아닌거 같고 그쵸 현실적으로다가 대각선으로 금팀 쪼여갈게 아 좋아요 저희는 어차피 물량으로는 다이아팀 이게 영향이 없어요 그래그래 도박 알았어 내가 정보 하나 줄게 도박 룰렛 절대 하지마 아 룰렛이요? 도미노띵이 아주 룰렛을 거지같이 만들어 아 진짜요? 절대 안걸려 어머어머 그래요? 그게 꿀이야 내가 룰렛을 세번 돌려서 다 다 잃고 양털도박을 해 양털도박이 완전 좋던데 아 진짜요? 어 한번 해봐야겠니 밸런스 바뀌기 전에 내가 해가지고 몰라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안바꼈다 하면 그대로 해 2개만 맞추면 15,000원인데 5,000원 내고 3배야 에이 그리고 확률이 되게 좋아 4개의 양털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네네 4분의 1인게 아니라 네 4개를 고르는게가 4개있어 네네 되게 잘 맞아 아 그래요? 4개중에 2개만 맞추면 되는거야 그럼 해야겠네 바로? 그러면은 바로 15,000원 거기서 거기서 두판 해가지고 15,000원 두번 땄어 오 두번 다 3개까진 안걸렸어 3개는 좀 어려운데 확률이 아 2개씩 해가지고 3만원 땄어 3만원 그 돈이 얼마야? 어 근데 룰렛으로는 다 잃었어 룰렛 진짜 안걸려 아 진짜요? 약간 달라 그죠? 어 바꼈나보네 그니까 웬만하면 그거를 양털을 하는게 좋아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저 이거 안해봐서 모르겠고 뭐지? 도박 한번 하고 올게요 그럼 바로 오케이 오케이 에피오 화이팅 화이팅 이러지마요 뭔일이야 왜 죽었어? 여기 어디널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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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지? 잠깐만 나 갔다올게 아 야 좋아 잠재림이 왜 죽었어? 용암이죠 수영 겨울이라서 추워갖고 용암에서 수영 좀 하고 있나봐 아 맞아 나 땅 살게 오케이 이번엔 어디로 살까? 대각선으로 대각선? 응 오케이 에메랄드가 2천원이라고 했죠? 네 에메랄드 여기 영자님 2만원 2만원 저 지금 철 쪽으로 공략하고 있거든요 지금 철 철 지금 한셋 넘거든요 저 워우 금이 좋다며 철만 지금 공략하려고요 어? 포너 포너 포너? 어 뭐야 우리 땅 산거 없어졌어 응? 우리 땅 산거 도띵아 우리 땅 산거 없어졌어요 에? 어디나라 말이야 이거 빨랑 해주세요 이거 어디나라 말이야 어디나라 말이야 도띵아 땅 산거 없어졌어요 이거는 어 어 어 우리 그거 여기요 여기 뭐냐 그 뭐지? 뒤로야 내가 할게 뭐 있니 인친트북 얻었어요 어? 어 내가 할게 뭐 있지? 행운 1 얻었어요 행운 1 우와 좋다 행운 1 행운 1이랑 힘 2 얻었어요 힘 2 어 활 활 힘도 잘 언젠가는 PK가 있을거 같은데 근데 미니게임 이거 강자 여러개 팔아 혹시 모르니까 들고 있을게요 저는 뭐 어 오케이 우리 땅 우리 땅 샀다 두개 샀다 우리 오오 우리 게임도 이기면 좋다 오오 고기 구워주네 친절하다 어 구워주네 친절하네 구워줘 구워줘 그 이거 파는데가 어디에 있어요? 파는거야? 상점이요 샴 협 해위장에나 아직 안 나타나? 뭐가 샵... 샙에서 그... 그언흥방이 땡! 그거 보면 농작물은 그걸로 돼있고 막물은 그걸로 돼있고 하던데요? 보니까 너 감자농사하고 있어? 어 그거 감자농사했는데 감자농사 얼른 해 그걸로 얼른 꿀 빨아야 돼 돈 보는 거 어떻게 하자? 슬래시 돈 슬래시 돈 슬래시 돈을 얼마 없을텐데 언니 언니 목돌아가 있는데 어? 너 얼른 감자 캐 감자 여기 폐강이 크다 감자 제대로 안 캐니 잠깐 풀려난다 여기 폐강 크거든요 돈 어떻게 보네? 자바가 이상했다고 하네 돈 어떻게 보네? 영자님한테 물어봐 나 몰라 영자님 돈 어떻게 보내요? 이거 그 서버가 자바 때문에 그렇다니 아 자바가 꼬인거구나 어? 뭐야 어 저기 찬이님 계신다 어디어디 죽여 뭘 죽여 못죽여 평화로운 컨텐츠라고 에메랄드 딱 보시면 알죠? 보자 나 바로 나온다는 소리가 죽여 와 역시 잠뜰님이 이런 사람이에요 막 슛들잠에 슛들잠에 하면서 약간 이미지 메이킹하는데 본성이 이런 사람 아휴 무서운 사람이에요 다이어 잘못 건드리면 바로 죽어요 보세요 이거 말도 씹는거 보세요 아휴 아휴 죽었어? 어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열심히 캡니다 다돈이에요 철도 구워서 팔 수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모은 돈은 어느정도 될까? 왜 낼거 같은데? 왜 낼거 같은데? 그치그치 감자도 좀 팔아야되는데? 그니까 일단은 감자는 좀 늘려야될거 같아요 다다라라라라라라니까 늘리고 나중에 팔까요? 3일차때부터 팔아도 될라나? 예 일단 오늘까지는 최대한으로 어? 잠뜰님 어? 아니 나 근데 렉걸려서 껴주고 왔는데? 아 뭐해 뭐 뭐 날렸어 다잉 지금까지 막 캣다고 막 창고에 안넣고 왔지? 응 따다라라라라라라 하.. 렘주 복사해놓으라고 렘주 어? 나나나나나나나 두두두두두두두두 아 지금 빨리 노래부를대야? 라라라라 에메랄라 오 3개나왔어 에메랄드 내 다이아 30개 아 다이아 사... 에메랄드 12개 아니 진짜 그냥 창고에 넣고 다니라고 죽을거 같으면 갑옷 안입었어? 갑옷 안입었지? 물이 빨리 안 흘렀어 템! 근데 용암에 안탔는데 그럼 가서 찾어 가고있어 어 찾으면 대박이다 좌표 찍어놨어? 아 좌표는 기억하지 아 그럼 찾을수 있지 아 안탔으면 찾을수 있어요 여러분 10분안에 가요